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오늘 우리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 성지에서 봉헌하는 이 미사인 만큼 우리 각자 마음속의 소망 또 성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 그 마음들을 잘 담아서 또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들 생각하면서 이 미사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신비인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연 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도미니코 사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였으니 저희가 그의 성덕과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고 그의 전구로 보호를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숙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는데 미르염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 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염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 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소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염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염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님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래함을 사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에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래함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지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의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혐오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하느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을 이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기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살에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수레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곳에서 이렇게 또 미사를 봉헌하게 되네요 생각지 못한 미사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어제만이 아니죠 이 여정 내내 계속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제 버스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은 잘 몰랐지만 버스 번호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못 올 뻔했어요 아니면 늦게 올 뻔했죠 그때 사진 찍었던 한국인 수녀님 만났죠 그 수녀님이 버스 기사랑 다시 대화를 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고 이 시간에 올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하느님의 손길을 그분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티마는 파티마의 정모님은 세 명의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구누구누구였죠?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왜 성모님은 이 세 목동에게 나타났을까? 이 아이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해서? 그때 당시 이 파티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도 신심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성모님은 세 명의 목동에게 나타났어요 어제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미사 중에 들었던 복음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였어요 성모님은 어린 새의 목동에게 나타났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있고 일반 어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모님을 만나거나 하느님을 만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계속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께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그러면 성모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오늘 떠나기 전까지 10시까지 여기 있는 이 미사 중에 특별히 더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성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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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라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하여 주자 신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하며 부하를 선포하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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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